안동 복주 요양병원이 IT기술을 접목한 호텔형 재활요양병동을 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호텔형 재활병동은 기존 3층 건물을 개선해 54개 병상을 마련했으며,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환자의 주치의와 전담 간호사를 볼 수 있고, 재활치료시간 등도 살필 수 있습니다. 복주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중점을 두고 병원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